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원의 20% 이내 최대 5분 이내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에 그쳐야 합니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수업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많이 이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카피프리 저작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solic으로 활용하십시오. 자막 제공 để valu badly hanging out of the sea. เช이ily 배정 자막 제공 자막 제공 자막 제공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